인물 퀴즈입니다. 이제 저희가 초대 손님을 모실 텐데요. 그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라? 어머, 문제가 너무 쉽겠어. 야, 너무 쉽... 네, 정답은요? 웰치코기. 아니, 아닙니다. 웰파룸파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분호. 아니, 아니에요. 요즘 대세 중에 대세죠? 정대세. 아니, 아닙니다. 자, 이분 모르시겠어요? 유명한 바도 있는데요. 드록바. 아니,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코미디 빅리그에서 연기했던, 연기를 좀 보여주시면 아마 이름을 금방 맞춰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은진 씨. 어머, 나 오늘 집에 안 가. 가춘청소년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옆에 분께 힌트를 한번.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진호 씨. 오랜만이에요. 지금 진호 씨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나 본 거 맞죠? 어머, 어머, 이런 남자가 다 있었어, 진짜.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 자, 그렇죠. 그걸 어디서 했어요. 썸앤팸, 아아악! 아, 얼굴 보세요, 누군지. 자, 몰라! онй아줌! 어디서 했어? 세찬아 잘 봐봐 나 기억 안 나? 우리 저번 시즌에 코너도 같이 했잖아 술 냄새 나요? 술 냄새 나요?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 닮은 꿀! 박란해! 박란해! 인사 박란해!